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지민이 장벽 높은 미국 라디오 외체들로부터 팀의 대표 얼굴로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퍼포머 출연을 알렸습니다. 오는 21일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AMA에서 이들은 버터의 리믹스 버전을 함께 작업한 미국 유명 래퍼 메간 디 스탈리온과 합동 무대를 최초로 선보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아이하트 라디오를 비롯한 미국 전 지역 5개의 라디오 매체들이 공식 계정을 통해 메간 디 스탈리온과 BTS를 대표하는 얼굴로 지민의 단독 사진을 일제히 동시다발 깨재 흥분을 멈출 수 없다며 AMA 무대 기대감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버터의 킬링 파트로 유명한 지민의 1분 11초 부부는 리믹스 버전에서 내건 디 스탈리온의 섹시한 랩과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지민의 보컬이 만나 환상적인 호흡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8월 27일 버터 리믹스 버전 음원 공개 전부터 SNS 상에는 지민 매근이라는 합성어가 유행하며 전세계 외신들이 두 아티스트 만남을 연이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메간 디 스탈리온은 자신의 SNS에 리믹스 버전의 버터를 배경음악으로 여러 제스처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지민은 해당 글을 인용하며 감사의 글을 게재한 후 또다시 메간디 스탈리온이 리트윗으로 화답하며 95년생 동갑내기에 훈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최근 AMA 공식 개정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7년 AMA에서 선보인 DNA 공연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의 리액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미국 소셜미디어 스타인 러위는 DNA 공연을 보던 중 화면에 지민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자 카먼 지민 이라고 외치며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지민은 눈부신 금발에 부드러운 웨이브 헤어 스타일과 글리터 자켓 찢어진 블루진을 착용 특유의 사랑스럽고 트렌디한 매력을 발산하며 현지 대중들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고 미국 데뷔 무대인 AMA 무대를 온전히 장악하며 케이팝과 BTS의 프론트맨으로 미국 내 압도적인 인기를 늘었습니다. 특히 장병 높기로 유명한 미국의 라디오 수십 개가 평소 동시에 다발적으로 지민하리 하는 것을 올해에만 수차례 목격 지민의 미국 내 강력한 인지도는 이미 독보적입니다. 이런 남다른 존재감으로 인해 지민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일반적이거나 두드러지는 사람 또는 사물 앞에 붙이는 정관사들을 그의 이름 앞에 분쳐 고유명사인 제맨으로 불립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징글볼 출연 당시 현지 언론인으로부터 제맨 안드쿱으로 호명되는 등 케이팝을 너머팀의 상징적 멤버로 꼽히며 미국에서 대체불가한 존재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가 온 소셜차트 46주차에도 뜨거운 sns 인기로 14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했습니다. 지민은 유튜브, 틱톡, 브이라이브, 뮤빗, 마이슬럽스 소셜지수인 소셜미디어 종합 인기도 차트 가온 소셜차트 2.0의 46주차에서 31일기로 개인활동이 전혀 없음에도 가온 소셜차트에서 꾸준히 안착 중입니다. 지민의 매력 키워드로는 내정 매력, 뛰어난, 놀라운 사랑스러운 외정 매력, 귀여운, 눈부신, 아름다운이 꼽혔습니다. 지민은 6월 26주차를 시작으로 꾸준한 순위 상승을 보이며 연속 차트인 중입니다. 지민의 소셜 종합 인기도는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개인곡, 콜라보, 새로운 뮤직비디오 등 개인활동이 전혀 없이 팀활동만으로 얻은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입니다. 특히 2020가온 뮤직어워드 올해의 노래 2월 후보곡 bts 내곡 가운데 유일하게 지민의 솔로곡 필터와 첫 프로듀싱곡 친구가 이름을 울려 놀라운 대중인기를 입증했으며 친구는 마블 스튜디오의 새 영화 이터널스의 첫 한국곡 ost로 선정되며 다수뿐 아니라 프로듀서 지민으로서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1회 스타 서베이 글로벌리 보이는 누구? 라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 지민은 19일 오전 9시 40분 현재 14만 9,360표를 득표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